. 오, 오, 잠깐만. . . . 왜, 뭐야. 스킨 새로 나왔어?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? 그럼 일단 러스트 하기 전에 스킨도만 사고 시작하죠 아니 이걸 이걸 또 충전하게 만든다고? 이걸 로그인하게 만드네 아리? 자야? 아니 스킨 이쁘긴 해 스킨 이쁘긴 한데 자야는 내가 건들지 못할 캐릭터라고 뭐가 있지? 두 개를 먼저 사고 하자고? 하나는 킵해둡시다 나 남이 나오면 남이 살게요 어때? 아 그때... 아 그래요? 자야 일단 사고요 이거 와 대박 할 거 왜 이렇게 많아졌어? 무시한 아 바로 죽었네 아무것도 못해 아 컴 끝났어요 여러분 정글 차이 뭐냐래 이거 바로 정치해야 되는 거 맞죠? 아 이거 이렇게 타워에 박히면 아 공석 답답하네 아 진짜 아 아파 아파 죽겠네 비전을 먹을 수가 없어 아 미치겠네 나 그거 없는데 잡을 수 있어요? 아 내가 죽는다 항복 항복 야 이거 항복 아 저런저 오 와 눈 앞에서 궁을 쓴다고 이걸 눈 앞에서 이걸 눈 앞에서 궁을 써 준다고 무섭지 하번 겁줬어 아 힐 없어요 힛도 없어 자르반이 어디서 망가 아 잘 모르겠다 개까비 안돼 오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어 자꾸 더블루랑 이를 헷갈려 또 잘못 눌렀어 또 잘못 눌렀어 또 잘못 눌렀어 아 또 또 쓴다 또 저렇게 쓴다 와우 와 잘못 썼어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또 잘못 썼어 아니 왜 자꾸 앞으로 쓰냐 바보같이 알면서 개판이네 몰라 그거 언제 써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거이 아 아 하도 안 쓴다고 하니까 썼어요 오 오 오 오 오 미쳤다 야 아 나 또 잘못 사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창피해 그만하자 빨리 소련해 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웃겨 아우 진짜 웃기다